박수 주세요 자 외발자들 뭐 여기 자 인사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남 양산 외발자력업클럽 김종훈 김도형 이승현 유지 김현성입니다 프랑 freshwaterль OURS 추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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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madre 바 바 바 바 팍 소리쳐요! 뛰어만큼 큰 일이ğlужд서 해 맘이 아니에요 rooting 바다 바 바 바 바 바 신나게로 오바 바 바 소리쳐. Vai히selves 뛰어만큼 큰 일aw기 다른 일이enson 파舒服 그래도 변 Word 눈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I don't get in my own mouth 정말 뭐 뭐 이렇게 단체로 탄 것보다도 혼자서 무슨 묘옥이 보이는 거 없나? 묘옥이 어? 저 사람 왜 저렇게 또 올라갔어? 이야 5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 자 왜 5단 5단을 말자 저 으라오자 야! 자 다섯! 다섯! 그럼 어떻게 내려오냐 그러죠? 어떻게 내려? 어떻게 내려오냐고 야하 야 보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어떻게 내리라 그래? 어 어 내려와 어 어 어 어 한방에 넘어져가 언제 저 저 저 언제 이야 박수 어 미이 이야 아니 저 뭐 제가 뭐 국마다 또 구경 많이 오고 그랬지만 나 이제 저 오래간만에도 보지만 신기술이 나왔네요 박수 주셔야죠 박수 박수 저기는 제일 큰형이네 아 큰형인데 큰형은 얼마나 달려놓은거야 저는 육 년 정도 탔어요 육 년 이 이 그려봐 이 이 앞으로 나오니 이 그려봐 어플에 넣어서 망가졌구나 전부 이 교정을 하나봐요 아마 자 양산의 정말 보배로운 우리 학생들입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